자 오늘은 바람멘트 일단은 타다가 이따가 9시에 성형님 집으로 저희 중간에 한 두 군데 미션이야? 미션은 아니고 야 붙어라 중간중간에 점프도 많습니다 가세요 아 쉬워 쉬워 자꾸 약팔이지 말고 또 버터 승훈 안쪽 승훈 연결 승훈 승훈 정연 지주 승훈 안녕하세요 오오 좋다 아 아 아 여패 가 으 똑같은 길이지? 아 직진을 되고 저번 차 추가 되십시오 할래 청대 우리야 cd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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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번에 만든 데다 뱅크 뱅크